안녕하세요 빅톤의 한승우입니다 유튜브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청주 1시 네 맞습니다 1994년 12월 24일 맞습니다 가족 부모님 1남 2녀 중 막내 네 맞습니다 좋은 점은 예쁨 받는 거 그리고 싫은 점은 딱히 없는데 유독 부모님이 걱정 많이 하시는 거 184에 65 키 184요? 183입니다 다들 1cm씩 올리더라고요 지금 살 좀 빠져서 한 64 하면 될 거 같아요 다 잡고 바네서와 앨리스 맞아요 또 빅톤 앨범에도 있어요 타울링 앨범에 패럴이라든지 3집 말도 안 돼 라든지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곡은? 패럴이요 팬 여러분들을 위해 썼기 때문에 상조주 불러줄 수 있어요? 사랑이 봄날처럼 돌아와요 시린 맘도 녹아내려요 가장 마음에 드는 거요? 하바나예요 하바나예요 오우 나는 정말 카페 가라멜 소니가 내 떠들어 레인보우처럼 많은 컬러 엠뻑 젖어버려 잊어버려 라인 오버 피지컬이 좋다 복근도 있으며? 복근... 요즘 비숙이여가지고 잠시만요 조금 있어요 와우 어깨의 길이가 65cm로 넓은 편이고 이거 확인해볼게요 65요? 60요? 54? 54 나쁘진 않았어요 실물이 사진이나 영상보다 훨씬 잘생겼다 저는 실물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화면이 좀 잘 안 받아요 운동도 잘하면 그중 축구를 좋아하고 너무 오랜만에 차가지고 무에타이를 배운 적 있다고 아 네 그렇습니다 아주 짧게 한 걸음 가고 에쉬 한 걸음 가고 에쉬 몸에 3개의 타투가 있다 오 정확하다 이거 어떻게 이거 누가 조사하세요 하나 둘 셋 마지막 프로필 사진 하나 더 넣는다 생각하고 끝입니다 마리클레를 7월호 네 저 한숨호가 나오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안녕 대박 넌 하하 하나 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